야, 너무 쎈 거 아니야? 야, 너무 쎈 거 아니야? 왜? 왜? 어디로 가, 어디로? 정답이 죽으면 안 꺼진 거지, 아니? 정답이 죽으면 안 꺼진 거지, 아니? 정답이 죽으면 안 꺼진 거지, 아니? 나 뺐어, 나 뺐어. 어떡해, 어떡해. 홀렸어, 안 돼. 아이고, 사단 났네. 올라왔다. 못 줘야 해. 못 닫아, 못 닫아. 같이 여기서 빠져나가요. 야, 그런데 꼭, 꼭 불할 거야, 꼭? 스킬을? 불어보는 거야. 까추 형이 말이 너무 많았어. 너무 대장처럼 굴긴 했어. 이 조직은 대장이 필요 없어요. 남자들은 다 자기네 찍으려고 해. 이거 현실이에요, 현실? 이 언니가 제일 나쁘네. 버리는 게 아니라 따로 가는 거지, 따로 가는 거지. 그런데 그럼 물리면 안 됐지. 아, X발 진짜, 이 새끼야. 지금 우리를 믿어? 우리끼리야, 우리가 잘하지, 우리가. 아, 알겠다. 오래 못 살아. 살면 만나지 맙시다. 이제 운명을 받아서 이제, 이제는. 야, 이 새끼야! 살기 힘들다, 진짜. 영복을 빌자. 영복을 빌어! 영복을 빌어! 영복을 빌어!